3살전에서 최우선이 이겼거든요. 조일짱 복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테라미 최우선 선수입니다. 최우선 선수의 인형은 한시고요. 그리고 조일짱 선수 11시 빨간색 저그예요. 11시 빨간색 저그고 이번 경기에서 오픈마켓이나 다른 샵에서 파는 건 무조건 39,000원 가격이 맞고요. 블루마운틴은 그리고 자체적인 할인을 해도 어차피 가격은 똑같습니다.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저희 자산물을 사면 말리 3,000원을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를 절대로 깎아서 팔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39,000원 무조건 정찰제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난 안 치니까 그런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만약에 싸게 판다 이랬는데 자기가 39,000원 샀다 이러면은 함부로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8배럭을 하고 있죠. 전진 8배럭입니다. 전진 8배럭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최우선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 8차 스타리그에 노안이 맹수수기 감사하고요. 8차 스타리그에서 3,4회전을 펼쳤던 그런 두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일장이 졌어요. 그때는 조일장이 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우선이 조일장한테 또 한 번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조일장이 최우선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그걸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형 지금 실시간 상담한테 왜 이렇게 되지가 않아? 실시간 상담 됩니다. 바로바로 됩니다. 여러분들. 자 SV1기 지금 또 나가고 있죠. 지금 나가고 있고 자 이러면서 지금 SV1기, SV2기까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위들은 앞바닥인데 8배럭이에요. 8배럭이에요. 8배럭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마련한 게 또 나갑니다. 또 나가요. 중요한 거는 저희 1층에서 오늘 블루마운틴 그냥 진짜 제가 만들었다 이런말 안하고 그냥 판매했는데 거짓말하고 오늘만 해도 50개 넘게 팔았어요. 블루마운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50개 넘게 팔았다는 거는 그것도 회사 밑에 그 이벤트 부스에서 저희가 오늘 50개 넘게 팔았습니다. 절대 못생긴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브랜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뭐 이상하면 안 사는 거고 당연히. 그건 뭐 강제로 제가 사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어찌 됐든 드론들 막으러 오고 있습니다. 조일장 막으러 와요. 지금 네. 드론들 붙는데 SV들까지. 자 벙커 하나 짓죠. 지금 자 벙커 짓고 있는데 SV들과 마린들이 예. 드론들. 자 뭉쳐가지고 조일장은 무조건 막고 있고 조일장은 자 어찌 됐든 막아내야 되는데 벙커 완성이 되기 전까지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네. 아 네. 드론들 녹아요. 녹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금 네. 자 벙커 완성이 됐고요. 벙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자 마린한 게 또 오고 있죠. 마린한 게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고 있는데 이거는 벙커 안에 마린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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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들어갔고 마린한 게 또 출연합니다. 아니면 저글린과 드론이 지금 막을 생각으로 자 막아내는 분위기죠. 네. 빼야 됩니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빼야 됩니다. 지금 조일장 드론이 지금 남은 게 6기. 그리고 어찌 됐든 마린들은 언덕에 가서 막으면 되고 SV 나와서 좀 막고 지금 이렇게 딱 스타트를 하면은 막아내긴 막아냈지만 드론이 너무 많이 나왔고 자원을 제대로 못 캔 점.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잘 막았다라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네. 드론을 가감하게 짜증나죠. 이렇게 되면. 네. 너무 짜증나죠.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지금. 네. 네. 조일장이 자신의 조일장으로 상대방의 마린을 비벼줬는데 네. 조일장이 생각보다 잘 안 비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약간 아쉽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SCOE가 자 들어가죠. 또 한 번 들어가서 정찰까지 이렇게 계속 허용을 해주면은 네. 짜증이 날 겁니다. 조일장. 최우선이 또 첫 게임을 이런 식으로 또 이끌어가고 있네요. 지금. 자 예전에 근데 저도 저그 유저로서 8배력은 진짜 막아도 불리한 것 같고. 네. 짜증나긴 하죠. 예전에 근데 그 제가 임유한 선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홍진호 선수와의 경계에서 3연속 벙커링을 보면서 아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렇게 와 게임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SCOE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볼 거 다 보고 어차피 잡혔기 때문에 저 SCOE 잡혀도 됩니다. 블루마운틴 지금 주문하면은. 예. 여러분들. 그 토요일날 발송이 힘들기 때문에. 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화요일날 도착을 합니다. 예. 화요일날. 근데 블루마운틴의 모델이 진짜 빨리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쁘다 생각했던 사이드들이 바로바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문을 꼭 빨리 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축복 받은 거죠. 네. 뭐 정말.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거죠. 조일장친구님의 영상 감사드리고요. 네. 팬클럽과의 감사합니다. 자. 저걸링들이 일곱기 가량이 있는데. SCOE 또 다시 빼지고 있고요. 지금. 네. 그럼 홍보하지 마세요. 천천히 살라님께. 자. 저걸링이 들어오죠. 지금. 저걸링이 들어와서 지금 이리저리 또 돌고 있습니다. 자. 아카데미를 또 계속적으로. 자. 뚜둔겨 주는데. 마린이 또 저걸링 들어온 거 잡아주고요. 이러면서 어쨌든 SCOE 여유롭게 뽑으면서 시작하는 반면. 조일장은 레어테크 타면서 쓰레처리 플레이 저걸링을 찍으면서 발업 찍고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서플이 또 적절하게. 네. 지금 이렇게 잇따라는 거죠. 지금. 네. 네. 블루마운틴 제가 직접 이번에 브랜드 런칭을 한 거고요. 네. 여름 시즌 상품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마린이 나오고 실수예요. 아. 이게 뭔 일입니까. 아. 이거는 마린이. 조일장이 기회를 잡게 했는데. 마린이 한번 쫙 잡아줬습니다. SCB들까지 근데 못 봐 하면서. 네. 막아내고 있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경기를 해도. 8배럭을 한 테란 입장에서는. 네. 그냥 비슷해졌다.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돼요. 물론 마린이 잡히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최우선이 게임을 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 스티비 업그레이드 되면은 마린 팝에 좀 나오면 다시 저걸링 정도는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안마당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자. 하지만 조일장이 여기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더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어떻게 주느냐가. 자. 더 주면 돼요. 한번만 더 마린이 숫자 줄여주면 비슷한 게 아니라. 조일장이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조일장이 많은 피해를 주긴 했지만. 어. 뭐 저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잡아주면 좋게 갈 수 있거든요. 아. 아이고 아이고. 자. 제우선 쓰리 배러. 엠베까지 있구요. 지금. 자. 그러면서 조일장이 뮤탈레이스 컨트롤이. 자. 뭔가 큰 진짜 미신 컨트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소닉 씨발로마. 블루마한테 유명해지면 가격 존나게 올릴거지. 아니 이 씨발. 개부랄년아. 내가 아까 말했지. 아까 내가 보면 여름신예상품은 팔고 안판다 했지. 저 개부랄년이. 뭘 존나 비싸게 팔긴.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투. 자. 지금 두개의 클립콜로니가 있고. 자. 스파이어 완성이 이제. 됩니다. 이제 되고. 네. 마련이 나오는거에요. 이제. 지금. 자. 암마님의 우산계. 감사드리구요. 메딕 세기입니다. 메딕 세기. 아. 욕 안할게요. 내가 내가 욕하면 좀 약간 어설픈거 같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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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y.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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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뉴탈릭스 컨트롤까지 졸장수 이렇게 두번까지 잡아내고 멀티를 이제 먹으면 졸장도 할만해진 상황이 된거죠. 아까 저글링을 마린 잡았을때는 조금 따라온거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면 이제 할만한겁니다. 졸장 할만한거에요. 이제 골초님께 anner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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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선수가 계속 경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제가 가면 되니까 우선 두 선수가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경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경기 진행 시청자분들이 하라고 좀 해주세요 아 인터넷이 안되네 이거 단독 IP인데 지금 아 미치겠다 강찬아 강찬아 아 미치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두 분 게임하라고 하세요 두 분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도방으로 켜겠습니다 도방으로 우선 잠깐 임시적으로 켜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참 그 왜 이러지 아예 안되는데 좋됐다 여러분 제가 임시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임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는 안납니다 중요한건 네 지금 경기 계속 진행 중이구요 아 지금 1,2세트 경기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자 우선은 지금 계속 경기는 진행 중이라는 점 네 여러분들 지금 잠깐 그 아 이쪽 인터넷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그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 네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유닛 소리는 네 안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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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단독 IP로 바꾸고 나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원인을 지금 갑자기 이게 끊겼다라는게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네트워크가 단독 IP에요 그냥 이것만 들어오는 지금 잠시만요 확인 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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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am by your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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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by your soul I am by your soul